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시로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아멘